더 스리게 때려나 더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비킷브레드 1원! 조이팡팡 시리즈의 2013년 쇼킹 선언! 이젠 하이파이브!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5개 안마봉의 파격! 수다식 안마!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정도로 강하고 두부가 으깨져 바스라질 정도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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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한 목줄기를 풀어버리고 굳은 어깨와 등을 속속 들이! 알베긴 종아리! 튀어나온 배와 옆구리도! 두피까지 시원시원! 이것이 믿기 힘든 물결파동의 힘! 최고만을 생각합니다! 이럴만 믿으십시오! 분당 3200알피아미 파워! 풀직료 모터! 쓰레기 입체 진동으로 한쪽만 자극해도 반대편까지 물결 파장! 사람 손으로 100번, 1000번 때리고 꼬집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500% 감동 폭풍! 1월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는 1월 고객 감동 기획 찬스! 본체 4중 파워봉, 침봉, 지압봉, 뱃살봉, 마사지봉! 5가지 하이파이브 전 구성 모두 다! 기존 가에서 35% 특별 할인 39,800원! 1월이니까 부모님도 자녀들도 대만족! 지금 바로 빨리 만나보세요! 1월 하이파이브는 봉이 무려, 무려 5개! 네, 이 5개로 요소에서 원하는 부위에 맞게 교체해가면서 다이나믹한 안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4중 파워봉으로 더 넓은 부위를 더 시원하게! 침봉, 지압봉, 뱃살봉, 두피봉까지 5개로 마사지하는데도 가격이 39,800원! 정말 대단하네요! 1월이니까 품질도 AS도 걱정 없이!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진동도 약하고 단순히 두드리기만 하는 마사지기 아닙니다! 바꿔 끼울 수 있는 5가지 교체 안마 기능! 4중 파워봉으로 더 넓은 부위를 시원하게! 스포츠 마사지 받은 듯 통쾌한 기분! 침봉으로 꽉 막힌 곳만 집중적으로! 지압봉으로 뭉친 곳에 지압점을 잡아 강하게! 릴렉스 마사지 봉으로 두피를 시원시원하게 순환시켜주고! 알베긴 종아리, 팔뚝 마사지까지! 뱃살봉으로 복부 자극도 강력하게! 1월이나 다르다! 이제 어디든 오케이! 어깨 결림, 뻐근한 목, 뱃살과 옆구리 살 모두 맞게만 주십시오! 하루종일 무거웠던 몸을 시원하게! 전신 안마 기분 좋게! 1월이나 다르다! 물결 파동! 본당 3200rpm의 파워풀 직륙 모터! 3D 입체 진동으로 한쪽만 자극해도 반대편까지 물결 파장! 사람 손으로 100번, 1000번 때리고 꼬집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1월이나 다르다! 혼자서 셀프 안마! 한 손에 잡기 편한 디자인!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등과 어깨, 팔, 다리 어디든! 봉이 4개라! 불 안 닿았 등까지도! 진짜 이것저것! 정말 시원하네! 이게 진짜 39,800원이에요? 500% 감동 폭풍! 1월 고객 감동 기획 찬스! 본체 4중 파워봉, 침봉, 지압봉, 뱃살봉, 마사지 봉! 5가지 하이파이 전 구성 모두 다! 기존가에서 35% 특별 할인! 39,800원! 지금 바로 빨리 만나보세요! 1. 3.